나만의 실력 증명하기 이거 롤챔스에서도 노트북 광고하잖아 자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? 니키가 얼마나 크든 우린 관심 없다 관심 있는 건 너의 압도적 게임 피지컬 크.. 초비.. 초비 있구요 저도 실력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티어가 어디였던 우린 관심 없다 관심 있는 건 오늘부터 만들 새로운 티어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도맨 자 그래서 롤 실력으로 한번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김파 MVP, 쿼드라킬, 브론즈 셋 중에 하나 하는 걸로 할 때까지 할 때까지 보통 실력을 보여주라 하면 천상계들한테 광고 주던데 리스트에 형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? 뭔 소리야 티어는 상관없어 실력 증명할 수 있다고 아니 한다니까 브론즈 쿼드라킬 MVP 이김파 MVP 할 수 있다니까 실력 증명한다고 보여줄게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제가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살게임은 24시간 광고 스타트 조용히 해 실력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나만의 실력을 증명한다 여태까지 퐁얼랑은 잊어라 그 비우승 환성으로 바꿔줄게 환호성으로 이렐리아랑 가렌 지금 이기고 있어 이렐리아 나이는 밀고 있다 저러면 갱은 다 갈 수가 있어 역갱은 봐줘야 돼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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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정글차이 보셨죠 정글차이라고 하는거 이정돕니다 제가 출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아 아싸 1점 얼방생기고 자 이제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되겠다 킹불 가자 킹불 산불 좀 내야겠다 일단 나 보니까 브론즈 1은 좀 안될 것 같고 커다랗게 MVP 노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판의 MVP 에이스는 위포함이냐고 에이스는 진판이라서 필요없습니다 진판에서 실력 증명해봤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왈파에 애니의 피들의 카타리나 조합이 진짜 한타조합 지리는데 왈파 궁받고 피트스틱 궁 거기서 떨어지면서 트위치가 궁이 퓁퓁퓁 쏘면은 거기서 카타리나가 돌고 애니 스턴까지 너무 한타조합이라서 우리가 이겼어요 저렇게 한타조합이면 우리가 이깁니다 쫄지마 쫄지마 썬봇이야 개쎄고 7킬이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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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뭐 궁을 하나 피했다고 생각하면 다 궁 계속 있어 노사롱궁들놈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...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내가 스킬 다 삐라고 펜타클라면 되잖니 그런 방법도 있지 내가 궁을 이쁘게 깔아도 뭔가 셰 다음판에 증명하는 걸로 1점 얼방 좋아요 이게 만약에 라인이 터졌을 때 대처를 못해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터지면 그냥 끝나 그대로 뭔가 파워캐리가 안 돼 형 정글 입장에서 미드가 터지면 형 귀를 봐줄 라인이 없어서 그냥 미드랑 탑만 좀 봐주고 보승 예의상 가죠 미드랑 탑만 봐주고 보승 예의상 가면 세 라인 다 가는 거잖아 누가 몰라 그걸 방금까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냐고 미드랑 탑 살짝 봐주고 보승 예의상 가면 세 라인을 다 가는 건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다 가라는 거 아니야 다 가라는 거 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뭐 훈수 없어 이거 뭐 입놀 말고 어느 라인이 터져도 어느 라인을 가도 상관이 없다 그냥 실력으로 증명하면 될 뿐 맞아 그것도 오직 당신의 실력뿐 오멘 그러면 우리 팀 못하면 질 거야? 져야지 우리 팀 못하면 지고 우리 팀 잘하면 이기고 비등비등 할 때 잘하면 돼 그때 실력을 증명한다 질게임은 져 질게임은 진다고 어쩔 수가 없어 비등비등 할 때 잘하면 돼 비등비등 할 때 한 시간 넘었다고? 어 강구 시간 끝났네? 기다려 증명 못했어 증명 못했어 여기 와주면 좋아 지금 아지르는 이겼거든 어? 아크샨이 먹었네 그러면 도망치세요 킹태씨 도망치셔야 됩니다 이겼다 안죽겠지 이정도면? 어? 무달리 좀 날카로운데 이거? 위험해 어 지금 다리우스가 오거든? 꺼져 어디 이씨 귀여운 푸범 주제에 감히 어? 바텀 이기고 있어요? 바텀 이기고 있고 미드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? 바텀 위주로 봅시다 바텀 위주로 에코도 오스펜 에코 한번 따줄게 Kü체 나이스 흠.. Heeg oh 이고지이이이이이 NICK 아크샨 아크샨만 갈게 다리우스 몇 레벨이냐 Coconut 궁레벨? 궁이 뭐 타겟팅이었는데? 잡았어 그냥 때려! 그냥 때리라고! 나이스! 아크샷 한번 써봐야지! 슉! 슉! 뭐야? 그게 막 멀리 안 날라가 아 부딪혀서 그런가? W 뭐였지? 보욱슉! 슉! 맞으면 멀리 날라가지 킥만 하다 이 정도면 드디어 캐리 할 수 있어 슉! 아아! 점멸! 이 정도 왜 스마트케 안되있어? 아들 난도 비예보처럼 벽을 엄청나게 나을 듯 런해야돼 애들 올라가 어! 너어어어어 너어어어 사람살려! 어이씨 더어씨랑 허우 죽을 뻔했네 불굴하 못죽이네 게이득이야 이거지 에코 궁 빠지고 에이씨 공 그래도 이득이죠 어 갑자기 노래가 안나오죠? 되나 이거? 아이씨 뭐랑 부딪쳤어 나이씨에에에에엥 고지에에 캐리 가름 어어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달리 냄새나는데 바텀 나이스 으으으으으으으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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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고 못 잡았으면 큰 날분 오바하지 말고 뭐 없어? 아지르? 어..씨 어.. 못 잡아 아우 못잡아 영웅 찜짝쓰 야 용이거든 34초 나 템 라이브 할거 발리올게 에코 썼어 에 이즈코 에 이즈코 노오오 전부 변샤아아 으아아아 으아 으악 아 왜 인간이야 표범으로 물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냐고 잡았고요 신능만이 너를 직면한다 롬앤 멘트 미리쳐놔 탁 원해야돼 아 뭐야 왜 안돼 야 안가는데 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가 이렇게 비등빙댕이냐 18스틸 중에 킬이 9개가 내꺼야 반이 나야 정말 미친 슈퍼하드캐리 해야되요 내 몸 700골입니다 나 죽으면 몸값 커요 절대 죽지 말고 모랜플레이 하지 않으면서 팀의 에이스를 책임져야 된다랄까 아아 일단 맞아서 살짝 빠져 다리우스 오면 한번 할만한데 오 나이스 물이 넣었으 나 올 때까지만 못해 나 에어컨 보면 죽일게 그냥 어? 마디 썼는데 젠장 이거 한번 낚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메가 죽으면 크거든 무리하면 안돼, 메가 죽으면 크거든 다 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아아아아악 자아아아아아아아악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오메 아 아 아 아 그저 안고 호우 콜총사 나왔어 이겨야 된다 이거 킬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압도적 킬을 해야 돼 아마 쟤네도 용의에 사활을 걸거야 우리는 뭐 안될거 같으면 빼도 돼 레지공 돌아왔나 뭐 됐네 망했다 근데 돼 돼 여기 딸기 자고 수호촌 살아서 와 수호촌 살아서 나이스 아디르 좋았고 미니언 오면 가 밀어야돼 밀어야돼 우리 미니언 죽기전에 소주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uns Qing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오우 맨 인정 인정 이 정도면 인정이지 이 정도인데 설마 와 와드를 많이 안 박았는데 16킬 노데스가 큽니다 노데스 와아 명예까지 들어오죠 자 opGG 기준 뒤에 고 안보일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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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잉 이제 진짜 게임합니다 어제의 티어가 어디였든 우린 관심 없다 관심 있는 건 오늘부터 만들 새로운 티어 실력만이 증명하는 HP 오버맨 노트북 아 됐다 아 그러니까 부담감이 뭐 장난 아니네 음.. 좋았고?